하지만 그 자식이 너랑 나를 갖고 놓은 거네 나쁜 놈 저 사람은 뭔지 그때 그 검사잖아 2년 전 그때 그 갤러리 비리건 박 부사장이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곤란하지 박현수 씨 변명 같은 거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정임 씨에 대한 내 마음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형이 설득한다고 포기하거나 바뀔 마음이 아니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입주 간병인 일 그만둬 줄 순 없을까요? 가증스러운 일간